1.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성품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평생을 함께 걸어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신 아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움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4.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딸의 어머니로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치고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5. 주님 때론 육신의 은약함으로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함께 기다리고 격려하며 하늘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6.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십시오. 7.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채워주시고 생각과 감정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7. 육신 또한 붙들어주셔서 시간이 흘러 새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모세와 같이 강건켜 하여 주십시오. 8. 하나님의 부르신 딸로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8.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 아멘 11. 아멘 1000 . 아멘 19. 아멘 19. 아멘 감사합니다.